영상 진행은 재료 분석과 뉴스 테마 체크한 이후에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소통방, 참여 방법 안내 드릴 겁니다. 그 이후에 기술적 분석을 통한 대응 타점, 결국 매수가와 매도가 되겠죠. 이렇게 영상을 진행해 드릴 겁니다. 특히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방 같은 경우는요. 상단 배너에서 보듯이 바로 영상 옆에, 제목 옆에 더보기 버튼 클릭하시고요. 더보기 버튼 누르면 하단에 이렇게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방 링크가 뜰 겁니다. 클릭 한 방으로 링크 입장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강조드리지만 이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손절 없이 수익으로 반드시 마감할 거라고 확신 드립니다. 영상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재료부터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재료가 있는지 보시면 현재 HBM 관련해서 모멘텀이 가장 강하게 올라오고 있죠. 이 HBM은요, AI 관련 컨텐츠나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그 기술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바로 메모리 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죠. 기존의 D램을 어때요? 네, 수직 연결로 쭉 겹친 다음에 이걸 연결해가지고 받는 처리 속도를 혁신적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현재 제작되어 있죠. 이와 관련해서 다중 연산이 가능하고 그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결국 AI 관련 서비스와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이 소프트웨어를 받쳐주기 위한 바로 하드웨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관련 시장에서 현재 글로벌 HBM 관련 시장 전망으로 현재 대비 4년 후는요, 최소 3배 이상의 시장 캐파가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인공지능 AI 열풍을 통해서 바로 부각되는 HBM 시장의 각축전이 현재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추가적으로 이 2023년 하반기부터는 바로 HBM의 시간이다. 결국 2023년부터 시작된 이 HBM의 경쟁이 2028년도까지 누가 시장을 주도하고 먹느냐. 결국 점유율의 싸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시장 캐파가 전체적으로 커지고 있는 시장은 성장성이 높은 시장이고 결국 여기에 먹거리가 있고 그 먹거리를 기반으로 해서 어때요? 주가 상승이 견인되는 모멘텀이 올라가는 결과가 나오겠죠. 일단 삼성전자 하반기에 주요 생산품 양산하고요. 엔비디아에 직접적으로 공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미국장에서 엔비디아가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가 나오고 있는 거는요. 결국 HBM에 대한 수요와 이 시장의 캐파가 전체적인 피자파이가 커지는 부분과 매우 연관성이 높습니다. 일단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공급량이 늘어나는 이 시장에서는요. 이제부터 코로나 이후에 떨어졌던 주요 반도체의 수급이 오히려 전화 유복의 기회가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대표적으로 HBM 타임라인 개발 관련 생산 관련 내용들이죠. 보시면 지금 2024년도까지 해서 6세대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5세대 양산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2023년 이번 연도가 HBM이 전체적인 시장 캐파가 급성장하는 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주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개발과 양산의 속도를 올리는 타임테이블을 이미 준비 중이고 추가적으로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AI 관련해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에 어때요? 시장 전체적인 반도체 시장의 캐파는 더욱 커질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2차전지가 주도하는 섹터의 흐름이 반도체로 조금씩 이동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자체도 굉장히 성장성이 높은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캐시카우로 여겨지는 기존 생산량 그리고 기존 매출 대비해서 최대 2배에서 3배까지 단기적으로 매출 상승, 영업이익 상승이 현재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AI 고공행진으로 미국장에서도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이 어때요? 계속적으로 주가의 상승 흐름과 성장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국내 시장에서도 이 HAB 반도체 시장 자체가 어때요? 똑같이 캐파가 늘어나는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똑같이 올라가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1시간 소통할 수 있는 소통 매매 방 입장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 조용하게 방해 없이 정보만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텔레그램 방 입장하시면 되고요. 대화하는 걸 좋아하시면서 서로 질문하고 소통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픈 카카오톡 방으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영상 제목 옆에 더보기 버튼이 있거든요. 이거 꾹 클릭하시고 그러면 하단에 링크 나와 있습니다. 클릭하고 입장하면 그게 입장 완료 끝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면요. 제목 옆에 더보기 버튼 누르시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링크가 뜨죠.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텔레그램 앱으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 채널의 입장에서 들어가기 버튼 누르시면 그게 끝입니다. 간단하죠. 지금 이 텔레그램 방 주식 투자의 마법 공식이라고 되어 있고요. 9월 1일부터 어떤 내용들로 좀 채워져 있냐면요. 첫 번째 시황 분석입니다. 방전에 이런 식으로 장전 브리핑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전일 종가 매수했던 종목들 시초에 매도 짧게 합니다. 종목 추천이 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핵심적으로 기존에 나갔던 종목들에 대한 추천. 선보 토건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매도가 나갔네요. 20% 수익 보면서 하루하루 단타 그리고 짧은 구간 내에 일주일 안에 종목들을 회전시키면서 종목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시황 분석과 종목 추천해드리면서 그 다음에 주요 당일 재료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재료 체크 및 테마 분석해드리고 있고요. 관련 주들까지 체크해드리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두 종목 그리고 주요 종목에 대한 이슈와 상승 이후에 대해서 분석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묻고 답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소통을 좀 해드리고 있죠. 라이브 방송도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종목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 소통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많은 종목 추천과 그 다음에 수익 인증들 많이들 해주고 계시는데 같이 참여하셔가지고 시황 분석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종목 추천 그리고 테마 분석 그리고 라이브 소통까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여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영상 제목 옆에 더보기 버튼 누르시고 링크 클릭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혼자 매매하지 마시고요. 같이 소통하면서 매매할 수 있게 이렇게 채널을 만들어 놨고 텔레그램 방 플러스 그 다음에 카카오톡 방 같이 있습니다. 뭐 어디로 입장하시는지 그 부분은 본인의 선택이겠죠. 들어오셔서 눈팅이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 자료가 진행되고 있고 어떤 내용들로 재료가 체려져 있는가 한번 눈팅이라도 해보시고요. 제가 요구하는 건 없습니다. 뭐 전화번호로 문자를 발송해달라 이런 부분도 없고요.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부분도 없습니다. 그냥 들어오셔서 같이 소통하고 주주분들끼리 모여서 주식 투자 누적 수익률을 만들어 나가면서 기존 종목에 대해서도 대응해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참여하셔서 어때요? 소통하면서 같이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를 통해서 저도 채널 성장하고 여러분들도 기존 종목에 대한 대응과 그 다음에 종목 추천, 그리고 시험 분석까지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어서 영상 추가적으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핵심적으로요. 레이저 셀에 대한 바로 차트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주요 핵심 대응 타점 체크해볼 건데요. 핵심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나오냐? 바로 가격 전략들 오픈해드릴 거고요. 핵심 대응 가격, 매수가와 매도가, 손절가, 추가 매수가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것도 메인 시나리오와 서브 시나리오, AB 시나리오의 대응에 맞게 각각 이야기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추세 체크하고 지지 저항까지 알아보면서 핵심적인 가격 전략들 100% 다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야 이 모든 부분들 다 가져가실 수가 있겠죠. 그래야 수익, 100% 수익으로 마감하실 겁니다. 자, 보시면은요. 일단 고점을 갱신했고, 그 다음에 핵심적인 지지구간,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패턴들이 올라가 있죠. 보통 이런 패턴 같은 경우는요. 라이징 유지라고 해서 한 번 고점을 찍은 이후에 조정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 때 한 번 고점을 찍은 이후에 어디까지 조정이 나올 것인가? 핵심적인 매수 타점은 어디가 될 것인가? 가장 리스크가 낮은 눌림목 구간을 A 시나리오로 보고요. 그 핵심 구간은 바로 기존의 매물대인 바로 만천 구간입니다. 그래서 1차 매수가를 만천에서 1만 구간으로 분할 매수 타점을 잡고요. 손절가를 어디예요? 네, 9천에서 8천. 네, 이 부분으로 짧게 잡으신 이후에 다시 한 번 이 매물대가 지지하고 반등했을 때 다시 한 번 목표가 어디예요? 만칠천 구간까지 끌고 가시면 됩니다. 결국 만칠천의 1차 매도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러프하게 만팔천까지 분할 매도 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메인 관점 A는요. 핵심적인 분할 매수 가격 바로 만천에서 1만 구간. 신규 진입이든지 추가 매수든지 이런 핵심 마디가에서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로 기술적 반응이 차고 나왔을 때 대략적으로 만칠천에서 만팔천 구간을 목표가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고점에서 이렇게 핵심 매도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돌파는 어렵고 눌림목 이후 올라가는 패턴이 가장 확률이 높죠. 핵심적으로 기존의 저항을 받았던 구간이 이렇게 돌파하게 되면 내려오게 됐을 때 계속적으로 어때요? 이때는 저항이었지만 돌파한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지지 매물대로 핵심적인 눌림목 매물대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쓰리 고점을 만든 이후에 조정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게 가장 뭐예요? 확률이 높겠죠. 지금까지 제로와 그에 관련 모멘터 그리고 현 추세와 지지 저항 구간의 마디가를 알아봤죠. 그에 따라서 A시나리오 이야기 드렸고 B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단타 관점입니다. 단기적으로 바로 지지 구간이 만삼천오백운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 구간으로 짧게 잡으시고 나서 어때요? 대략적으로 5에서 10% 구간인 이 구간 만삼천 구간에 한번 단타로 접근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지금까지 이야기 드린 주요 구간 핵심 대응 가격 시나리오별로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그 다음에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영상 끝내기 전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아직도 혼자 매매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 소통해서 그리고 소통하면서 매매하고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소통망의 특징으로는요. 당일 단타 종목에 대한 추천 그 다음에 기존 보유 종목에 대해서 대응 타점 전략들 이야기 드리고 있죠. 그러면서 장전, 마감, 장중, 시험 분석 체크해 드리고 플러스로 당일 재료 및 관련주들에 대한 테마 분석까지 남겨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종목 분석 같은 질문 소통들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묻고 답하고 그리고 그 질문 중에 대해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죠. 여기 있는 바로 이 링크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영상 옆에 바로 더보기 누르시고 나서 그 다음에 링크만 클릭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3시간 소통망 들어오셔서 저희 같이 하고 가족이 되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번호 요구하는 거 없고요. 개인정보 요구하는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눌러 주시고요.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